정토는요.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청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탐진치를 이 참나의 힘으로 열반의 힘으로 탐진치 제압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제압이 안 됐으면 여러분 정토 가시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저기 나는 클럽인 줄 알고 왔다고 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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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로 좀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거기 가면 다 깨어있어 사람들이. 여러분 무서울걸요. 다 깨어있는데 가 있으면. 여기 어디 매점 같은 거 없나요? 그러면 다 깨어있어요. 일체가 공헌한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 저는 안 공헌한데요. 저 배고픈데요. 또 무서운 게 이거는 극락정토의 주장이다. 거기 남자밖에 없대요. 이런 줄 알면 쟤 안 왔죠. 그래도 지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긴 왠지 제 이상형을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그러니까 에고 생각에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토 좋다. 천국 좋다고 하는데 참나의 암묵을 가진 사람한테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육도윤회 안에서의 천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해방구 같은 곳. 이해되시죠? 지옥은 아니겠죠. 원하는 것이 천국. 그런데 육도윤회 안에 있는 천국은 여러분 욕망이 충족되는 공간입니다. 거길 가고 싶었던 거지. 정토를 이름이 비슷하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국, 기독교 천국 다릅니다. 불교 천국은 욕망이 해방된 곳이에요. 기독교 천국은요. 거기 흰옷 입고 하느님 찬양만 하는 곳이에요. 가고 싶으세요? 거기? 오늘 또 하루에 준비 딱 세팅하고 흰옷 입고 또 막 찬양하고 설법 듣고 찬양하고 돌아버리실걸요? 여기 거기 가시면 그게 좋아 보이는 그 마음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마음한테 그게 좋아 보이지 안 좋아 보이지. 지금 여기 오 계신 분들 깨어나셔서 참나 성령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재밌지. 여러분, 나 좋다고 여러분 자녀 데려다 놓으면 돌아버리죠. 우주도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는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요? 모든 종교의 경제를 종합해 본 바 자기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간다가 제일 지당한 말입니다. 죽은 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곳으로. 그런데 평소에 깨어서 육바람을 하면서 양심 배양하면서 살아버린 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양심 세상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욕심꾼들한테는 거기 가서는 보험 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사람들 돌려먹기가 힘들다. 그럼 거기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여기서 결정해서 여기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지옥 가고 싶다. 그럼 지옥 갈 짓을 엄청 해야죠, 여기서. 그쵸? 그 인간계로 다시 오고 싶다. 그럼 인간다운 짓만 해야죠. 천국을 가고 싶다. 그럼 복을 좀 많이 지어야죠. 남 좋은 일도 좀 해야죠. 그래야 하늘이 기특해서 좀 더 상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정토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참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래야 맞죠. 참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간 사람. 내 애고의 생각감, 정구감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참나의 힘으로, 참나의 지혜로, 참나의 자비로 다스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토고 천국입니다. 천국 가려면, 정토 가려면 아미타불 외에 예수님한테 기도해 이 말은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고요.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염불하면 아미타불이 정토 데려간다는 건 지금은 여기 살아서 아미타불을 염하다가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서 견성해서 자기네 내면을 육바라미로 닦을 줄 알 때 그 정토에 간다는 겁니다. 아미타불에서 3세 도전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